함추부 안녕하세요 함추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뻗팅기고 뻗팅기다가 오늘 드디어 허가잉콩님 집에 가서 촬영을 하기로 했고요 가서 촬영도 하고 이렇게 브이로그도 찍고 재밌게 같이 놀 예정입니다 제가 책상 위에 올라와가지고 물을 엎드릴까봐 굉장히 불안하네 뭘 봐 그루미 어떻게 저렇게 귀가있어 그럼 1분이라도 더 빨리 출발해볼까요 서울대입구 안녕하세요 운이야 운이 진짜 많이 컸네 구름아 네 이렇게 서울대입구에 도착했고요 저는 주인장이 다 준비를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일까요? 인류에 대한 희망이 오늘도 한풀 접혀갑니다 운이야 운이 성격 안좋아? 어 응 운이야 운이야 구름아 구름아 구름이라 그러니깐 대답 안해 하악질해 하악질했어? 하악질했어? 하하하 너도 한시간 기다리는 새끼야 1시간 20분이 지났다 1시간 늦었으면 다 준비하고 막 시계 쳐다보면서 닥달아가고 있을 줄 알았는데 1시간 동안 더 잤어 나도 1시간 동안 더 잤다고 한다 오늘 제가 찍을 컨텐츠는 차밍 영상 보고 똑같이 화장해보기를 하나 찍을 거고요 그리고 차밍 채널에 올라갈 화가인쿡? 아니 그냥 네 얼굴에 화장하기 내 얼굴에 화장하기? 네 얼굴 그럼 저 화장 지우고 또 하는 거예요? 어 네가 네가 내 화장 따라한 걸로 하루 종일 영상을 찍힐 셈인가요? 이미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하하하하 10분이 지났지만 아직 안 지났어요 아직 안 끝났지 않았다 아직 안 지났다니까요 지금 42분인데 아까 20분이었거든요 허차밍 본격 허차밍 메이크업 따라하기 일은 찍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공간입니다 와 닉라이트 사시더니 완전 대박 프로 유튜버 같다 근데 아직도 준비를 못 했네 다 했잖아! 성공적으로 차밍 메이크업 따라하기 촬영을 끝마쳤고요. 이제 다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화장을 지워야 합니다. 근데 어차피 근데 이렇게 화장 지워도 차밍님이 더 예쁜 메이크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미련은 딱히 없고요. 그럼 화장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화장을 다시 10분만 해. 지워요. 네. 지워요. 됐어. 뿔리는 느낌으로 대고 있다가 너무 눈을 꼭사시키지 마시고. 제가 방금 제 손목 꼭사시켰잖아요. 닦인다. 우와 이거 봐. 헤드윙이다, 헤드윙. 여기 누가 눈 감고 있어. 나 눈이 여기나 아랫고 여기 위에 있는 것 같아. 잘 좀 닦아봐. 눈썹 닦아야 되잖아. 일단 눈부터 잘 좀 닦아봐. 이거 봐봐, 너 가까이서 봐봐. 너 지금 눈알 닦아봐. 너 지금 눈알 닦아봐. 아 눈알 닦아봐. 아 눈알 닦아봐. 눈알 묻어있으면 좋겠다. 나 그 섀도우 하다가 샤탯 눈알을 여기 일자로 잡아봐. 이게 안 지워지잖아. 봐봐. 봐봐. 날 좀 봐봐. 이 속 안에 공간이 있어. 저는 열어봐야 돼. 톡톡 들어가도 될까요? 우와 눈썹.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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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이크업의 이름이 뭔가요? 버건버건한디? 진짜 꿀떡하게 이름 같아! 버건버건한디? 아까 내가 했던 화장보다 약간밖에 안 부족한 것 같냐? 그러면 이제 화장 컨텐츠 찍는 거는 다 끝났고요 이제 하나 더 남아있잖아요, 허가인 국민 그럼 빨리 준비해 주시죠! 웃음 기사 뺀 힐링 영상! 저는 조용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조용히 해야 돼요 이따 손님이 한 분 더 오실 텐데 그분과 처음 만나는 거죠? 네 어떠세요? 좋음 떨리네요 좋음 곱씨나 그렇군요 저는 아주 기대가 돼요 두 분이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꼬부지입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가 허 차생님 집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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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카메라 들고 있는 거 봐 안녕하세요 꼬부지입니다 이야 맞춰서 반가운을 처음 뵙겠습니다 자 빨리 잘 때려주세요 두 분의 첫 만남 늦었거든 처음 만났네 짜 레나님은요? 레나는 못 얻기게 되었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레나 맞지? 미안 계속 하악질하면서 돌아다녀 쟤 진짜 깜프야 무시해야 돼요 우리 형 반응 되게 잘한다 하악질 한 거예요 지금? 네? 하악질 소리낸 거예요? 진짜 고양이가 내는 거 같아 내가 더 뗄 거야 우와 어른고양이 다 됐네 어른이야 귀 접혔어 쟤 어떻게 심식이 심식이? 심정이 분란한가 봐 심란이 분란한가 봐 아 재밌어 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기대만박 대박 와 대박죠 서스토랑 진짜 대박죠 서스토랑 가서 앉아있으세요 어머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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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너무나 맛있겠어요 상큼한 냄새가 온 방을 휘감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진행 정말 잘하... 진행의 달인 진흙 진흙에 달해는 인정 인정 자식했습니다 난 이게 제일 궁금해 나도 이게 너무 궁금해 이게 맛이 있을지 없을지가 어때? 어플루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다행이다 음 음 맛있어 차빙님이랑 깊은 우정 가짓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짠 짠 짠 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난 떡살을 좋아해 퍽퍽살? 응 진짜 존나한 사람이다 떡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봐 음 음 가인이 아니 짭조맛이야 다 먹고 말하세요 지금 우리는 맥주 5캔째 아닌가 3캔째 나는 1캔째 꽁 Memphis는 호르요이 1캔 째 티 tek 귀여운 핑크핑크 복숭아 맛이다 그리고 뿌티텔 복숭아맛 1컵 째 ruled 먹는 evet 성질풀이기 3시 분째 10시 잠려 창айн 여기 한 시에 도착했는데 지금 몇 시죠? 익 00 Murphy orrow 19시간 동안 여기서 앉아서 다음 시간에는 허가인쿡 님이 잠시로 오실 시간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엠큐브였고요. 허가인쿡! 꽁지였습니다. 꽁큐브! 자기만 공치성 챙겨가네? 아니 이미 줄이들버렸단 말이야. 진짜 너무하네. 와우 엣지했다. 펜싱성 좀 좋아. 와우 대박. 여행대로 줄이고 내가 이래서 일인 것 같아요. 그러고 폰주면 어떻게 해요! 와 진짜 무섭다. 일어나는 거 봐. 와우!!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잠시까지는 1시간이 걸리죠 머리 너무 더벅하다 더벅 꼬치 나도 더벅하다 가져가 더벅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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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집에 가세요 야 야 손을 해 그러세요 정말 서울대 입구의스피릿이란 알다가도 모르겠다 무릎에서 만 pistol 죽이 estou 니까? ắng Salts 합 compact acz 기회번호 줘 뛰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흠핳하 꼼지님은 오늘 별 생각 없이 오셨는데 이렇게까지 늦게 계실 줄은 미처 몰랐겠네요. 제일만 얻어먹고 갈라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아르노우. 소세지 드시지 왜 소금 드세요. 색다른 맛은 차련나보죠. 표정도 이렇게 시크네. 확대해도 돼요? 또 시작인가? 안되는데? 아니 놀라운 사실은 이걸 6분이나 찍었다는 사실이야. 왜지? 아무네 용도 없잖아. 편집할 때 정말 괴롭겠군. 구름이. 네. 구름아. 거기 고양이는 성격이 안 좋더라. 그 집에 거의 10시간 있었더니 피곤해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씻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아 재밌어. 구름이. 언니가 이상하게 돼요. له skept심이 얘들어. 예뻐.